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삼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주식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예전에 작전주다 이런 얘기들을 흔히 들으셨잖아요. 영화도 작전이라는 영화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워낙에 어떤 금융당국의 감시망이라든지 또 워낙 인터넷이 발전하다 보니까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것 떨어지면서 사실 작전이라는 게 지금 가능하냐 그러다가 한번 얘네들 한번 걸리면 오히려 역작전에 걸려가지고 그런 얘기들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난주에 조금 언짢은 소식이 있었어요. 상장에서 한 군대가 마스크를 1조 수출을 한다 이런 공시를 했다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주가가 연희들 계속 폭락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아직도 이런 세력들이 있나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됐는데 아마 머니투데이 방송에 권순우 기자가 이 예를 들어서 아마 작전주 또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에 권순우 기자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아주 그냥 이 뭐라고요 화색이 돕니다. 좋은 걸 드셔서 그런가 아유 뭘 좋은 걸 먹으니까 지난주에 수산시장에서 조개찜 사다 먹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주말마다 이렇게 그 부인하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드는 걸 이제 페북에 자랑을 해서 한참 부러워했는데 그 효과가 있나 보여요. 진짜 좋아 보여요. 아유 그래도 방송 전날은 안 마십니다. 아 그래? 예. 오늘 저 뭐예요? LIS라는 회사 이게 또 어떤 회사인데 이런 소동을 벌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오늘 사실 뭐 LIS 얘기를 이렇게 대단하게 깊이 있게 뭘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연말이고 해서 너무 무거운 그런 주식 얘기 어떤 산업 전망 얘기 이런 거 계속 해왔으니까 우리 또 연말 맞이해서 그냥 가볍게 작전 관련한 주식 토크를 김 프로님하고 같이 나누면 어떨까 싶어서 좀 재밌는 재밌는? 뭐 주식 투자에다가 재밌는은 아니에요. 재밌는은 아니에요. 이거 키워본 사람 엄청 많긴 해요. 손실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좀 재밌는 얘기는 아닐 건데 좀 황당한 일이죠. 뭐 이런 일 보면서 과거 작전 사례들 이렇게 보면서 작전이라는 게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요새는 어떻게 좀 변했는지 그런 얘기 좀 그냥 가볍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LIS라는 상장사가 있는데 시가총액은 한 천억 원 정도 되는 소형 종목이에요. 천억? 네. 여기가 공시를 하나 했는데 한 9천억 달러 9천8백 20억 9억 달러 9천8백 20억 원 규모의 KF94 마스크를 태국에다가 수출한다는 공시였어요. 거의 1조 원 되는 돈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태국에서 이 마스크를 산다는 데가 AA 우리 복사용지 많이 쓰는 AA 있잖아요. 태국에. 그 회사예요. 아 그게 그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K방역 K마스크 1조 원. 이게 또 가슴이 부풀어오르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사실 마스크 한 장에 한 500원 정도 치면 한 20억 장 정도 돼요. 그리고 태국 인구가 한 7천만 명 정도 되니까. 한 사람당 3장씩. 한 사람당 30장 아닌가요? 저는 30장으로 계산했는데. 어쨌든 공 숫자를 잡으려 했는데. 그래서 매출이 전년에 한 1,500억 하던 회사가 마스크 매출로만 1조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참 기분 찝찝했던 게 공시 당일 전날 이미 상한가를 한번 갔어요. 공시하기 전에 상한가 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이미 미공개 정보로 센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리고서 갑자기 AA가 한국에도 물건 파는 법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공지를 올려가지고. 우리 태국 AA는 마스크 1조 원을 사지 않는다라고 공지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문의 전화가 많이 갔겠죠. AA가 1조 마스크 산다는데 진짜냐. 여기 공시도 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AA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다음날 주가가 또 거의 상한가 비슷하게 갔다가 빠졌어요. 그리고 쭉쭉쭉 빠져가지고 한 13,000원짜리 주식이 지금 한 5,600원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분위기로 보면 오늘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러면 아니 공시를 했는데 투자자들은 공시를 대부분 믿잖아요. 공시까지 했는데 이거를 아니라고 하면 이게 뭔 얘기야? 그랬더니 LIS 같은 경우는 아니 계약서까지 첨부해서 공시를 했다 우리는. 그리고서 이제 계약을 한 적이 없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LIS가? 네. 그래가지고 진입학을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23일 날 계약금이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한 5%에서 한 490억 원 정도가 들어왔어야 되는 날인데 그날 계약금이 입금이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계약 철회 공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그냥 살펴보면 회사 쪽에서는 윤중 코퍼레이션이라는 어떤 브로커가 하나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브로커에서 거기서 마스크를 공급을 해주면 우리가 무역상 같은 거죠. 거기서 AA하고 공급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맺었다는 건데 그리고서 지금 연락이 안 돼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회사 쪽의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윤중 코퍼레이션이라는 데가 연락을 좀 안 받는 그런 정황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주말에 잠깐 윤중 코퍼레이션 뭐 하는 데인지 좀 알아보고 했는데 보니까 꼭 마스크 계약 전에도 어디에서 미국에서 수입했습니다. 혹시 국내에 팔 사람 있나요? 이런 식의 내용들이 조금씩 올라와요. 보니까 무역상은 맞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약간 뭔가 문제가 좀 생긴 것 같고 공시인에게 하루 전에 상한가를 기록한 걸 보면 누군가에게 주식을 가지고 장난을 친 흔적들이 좀 보입니다. 이게 뭐 근데 뭐 AA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했다고 공시를 했으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AA를 소개해... AA랑 하겠다라는 브로커랑 했다라는 거라면 몰라도 그러니까 이제 브로커가 그렇게 연결을 해준다고 그러고 계약서를 같이 작성을 한 건데 여기서 사실 제가 지금 이거를 되게 깊숙이 취재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예전에 증건부였을 때 이런 종목들 되게 많이 취재를 했었어요. 이게 진짜 뭔가 시장에서 잘못된 허위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울리는 그런 나쁜 세력들을 좀 잘 잡아주는 게 미리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게 일종의 기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사건을 취재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이런 사건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AA가 말을 잘못한 거냐, LIS가 잘못한 거냐, 브로커가 잘못한 거냐. 이런 거 사실 진위 파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굳이 그런 진위를 파악하실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작전주의 피해를 보는 대부분의 경우는 욕심이 개입이 돼요. 그러니까 작전인 거 알아도 들어가요. 왜냐하면 세력이 분명히 주가를 한번 올려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누구를 믿고 자시고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진짜 이거 1조 마스크 계약 있는 거 아니라고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대가 사실은 내가 사서 물렸으니까 그런 거지. 이게 진짜 사실일 거야 라고 믿고 싶은 거지 믿을 만한 근거는 별로 없거든요. 아니 근데 공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시 관련한 내용도 제가 예전에 사례를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직접 취재를 했던 사건이에요. 그때 당시에 한 업체가 방글라데시에 수처리 시설을 수주를 했는데 이게 한 많게는 6조 원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시를 하려고 했는데 한국거래소가 이걸 못하게 하더라. 공시를? 자기들이 다 계약 조건을 갖췄는데 내가 작은 회사라고 무시하고 공시를 못하겠다. 이런 소문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회사가 갑자기 이번에는 나무 원목을 수출을 한다고 500억짜리 공급 계약 공시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제가 한국거래소에 갔었어요. 가서 공시 담당하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아니 이 회사가 지금 그전에 3조, 6조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또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갑자기 원목을 500억 수출한다는 공시를 왜 해주셨냐. 이거 사실이냐 물어봤더니 공시 담당자가 그 당시에 한국거래소 입장에서는 규정에 맞으면 공시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래 자율 공시잖아요. 자율 공시예요. 공시라는 거는 기업이 알리는 거지 거래소가 이걸 평가를 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공시가 두 개가 있죠.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는 자율 공시가 있고 거래소에서 이거 맞냐라고 소명하라고 조회하는 조회 공시. 그렇죠? 조회 공시도 있고 증권신고서나 이런 거는 꼼꼼하게 점검을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그런데 이게 공시 같은 공급 계약 공시 같은 경우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오히려 어느 정도 매출 규모 이상은 공시를 안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공시를 하는 게 문제는 안 돼요. 그리고 물론 공시를 해놓고서 못 지키면 벌점을 맞긴 하는데 그래서 계약서 들고 와서 이걸 공시를 한다고 하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공시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거의 따지러 간 거죠. 거래소에 이런 공시를 다 해주고 그러냐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따지러 간 건데 그 당시 공시 담당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분이 저한테 오히려 되게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그전에 안 그래도 3주, 6주 공시 들어와서 그때 A4G 세 장인가 들고 와서 계약서라고 들고 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이건 부족하다. 좀 더 보완을 해라. 라고 해서 어떻게든 공시를 거부를 시켰는데 이번에는 계약서에다가 이걸 증빙까지 다 해갖고 와가지고 500억을 수출을 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공시를 안 해줄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기장님 잘 오셨다. 잘 오셨으니까 이거 안 그래도 나도 지금 깨람직해가지고 공시를 하면서도 되게 불편했었는데 당신이 와서 물어보니까 내가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해서 보도를 할 수 있지 않겠냐. 보도를. 공시는 어쩔 수 없지만 보도를 할 수 있다. 네.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분이 인터뷰도 해주셨어요. 원래 거래소 공시 담당자가 인터뷰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인터뷰를 해주면서 이게 그전에는 요건이 안 맞아가지고 내가 공시를 안 내줬었던 거고 이번에도 계약 규정상 공시를 하긴 했지만 꼼꼼하게 사업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한국거래소 팀장이 바로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게 결국 그때 기사 제목이 공시만 믿다가는 낭패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이걸 반드시 믿어야 되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라고 해서 물론 이거 기사 쓰고 나서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항의 전화 받고 메일 받고. 투자자들한테? 네. 그리고 기업 담당자한테도 위협 받고 소송하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게 사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했던 행위인데 이것 때문에 주주들한테 엄청 혼나고 어떤 분들은 오늘 좀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화해서 막 진짜 되게 안쓰러운 마음을 들게끔 아 기자님 이거 무슨 일이에요? 뭐냐 얘기해요? 그러고서 그래갖고 진짜 어떤 취재 과정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이걸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 녹음해가지고 권순우가 작전 세력과 관련이 있다. 라고 해서 조작을 해요. 얘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세력들하고 연계가 돼서 이런 기사를 쓴 거다. 그러고서 주식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이 회사는 잘하고 있는데 나쁜 세력들이 달라붙어서 이 기자하고 짜고 이런 일을 한 거다라는 식으로 그때 오해를 받기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계약이 되냐 안 되냐를 특별히 볼 필요가 별로 없으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지금 이 정도 되고 나면 누가 우군이냐 누가 적군이냐는 사실 구분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피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일단. 그런데 이거를 피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래도 한 번 올리지 않겠어?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사실을 알려고 하는 사람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부정해요. 그럼 이 회사만 하더라도 LIS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게 계약금 없이 공시한 거에 문제 아니냐 계약서 제출하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일단 회사를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이 회사가 이전에 OLD 절삭하던 회사예요. 반두 디스플레이 설비를 납품하던 회사예요. 그러다가 중국하고 이게 대체로만 붙었잖아요. LCD LED 이쪽이. 그러면서 회사가 많이 어려워져서 화청여행사라는 예전에 중국인 관광객을 한국에다가 단체 관광을 추선하는 여행사가 굉장히 큰 여행사가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대박이었잖아요. 중국 사람들 한번 오면 정말 싹쓸이 하면서 그리고 여기가 사후 면세점이라고 해서 중국인들 관광객들 오고 나면 여기 신촌이나 이런 데 면세점 같은 거 있어요. 연남도 이런 데 많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나중에 가서 리펀드 받는 그런 형식의 면세점을 하면서 이 관광업과 면세업을 같이 조합을 해서 여기 코스에다가 면세점을 집어넣는 그런 방식의 비즈니스를 했었어요. 굉장히 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도 결국 중국인들의 어떤 사드보복 이후에 한안영 이후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었거든요. 그리고서 어떤 거기 수잉 코스메틱에 매각이 됐고 여기가 중국계 장수야웨이 정밀과 정밀 격광기 이름도 어렵네요. 하여튼 중국 회사에 최대 주주로 갔어요.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마스크를 하겠다 그러는 건데 그러면 이 회사가 하던 비즈니스를 이렇게 살펴보면 회사가 어려워져서 외각을 하고 다른 대주주가 와서 다른 비즈니스를 했다가 그것도 잘 안 돼서 거의 지금은 이 사업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자체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회사예요. 그러면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할 때는 이게 사실 마스크를 팔든 진단 키트를 팔든 하다보든 나무를 팔건 수처리 수주를 하건 아직 이런 회사의 공시를 믿을 만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에 왜 같이 동조를 하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마음 아프지만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게 진짜 1조 원이 들어와서 1조 원의 매출이 일어나서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면 우리 회사가 탄탄해져서 뭔가 내가 이익을 볼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보다는 이런 뉴스 하나하나의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이러는 것 쪽에 기대감을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이게 그런 주주분들을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것에 대해서 저는 기자 생활을 했을 때 되게 회의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주주로서 어떤 기업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다른 주주에게 먼저 파는 일종의 폭탄 돌리기를 할 때 내 손에서만 안 터지면 된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과연 기자로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투자자로 봐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굉장히 회의감을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맨날 뭐라고 작전 세력이 얽혀서 그렇다는 계속 비난하고 나중에는 이게 되게 소송 위협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물론 물리적으로 저를 위협하신 분은 없겠지만 말로는 위협하신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런 위협받아가면서 보호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주주들을 보호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프로님이 작전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예전에는 작전을 할 때 시세 조종류가 되게 많았어요. 시세 조종류 할 때 호가를 위로 내가지고 착착착착 쌓아 올린다거나 끌어올리는 거죠. 끌어올리는 거. 쭉 매집을 한 다음에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매도를 하게 되는데 보통 통정매매 같은 것도 많이 했잖아요.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올리는 거. 그러면 보통 세력들이라고 하면 팀을 꾸리는데 일단 돈을 대주는 쩐주가 있어요. 쩐주는 보통 사채업자들이 많이 하는데 작전 세력이 돈을 많이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보통 돈을 빌려서 시작하는데 잘하면 저축은행. 안 되면 사채업자 이렇게 끄게 돼서 쩐주는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더라도 뭔가 작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하더라도 쩐주는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작전에 직접 개입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돈을 그냥 빌려준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쩐주 같은 경우는 처벌이 안 되고 오히려 되게 오랫동안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쩐주가 어떻게 진화를 했냐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상상인 저축은행이나 라임펀드 있잖아요. 이런 데가 예전에 쩐주가 하던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요? 네. 이게 제도권으로 넘어온 거죠. 그러면서 사실 저축은행이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돈을 빌려주는 행위니까 이게 꼭 불법적인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을 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대부를 해 준 사람이 그 의도를 알고 빌려줬다고 보기는 거리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쩐주의 역할이 사채업자에서 저축은행이나 심지어 사모펀드 쪽으로도 많이 진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라임 사태를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 많이 하는 이유가 어떤 세력들이 그 회사를 가지고 뭔가 인수를 하거나 할 때 거기에 돈을 대주는 형식이 돼요. 그러면 사실 마진이 좀 괜찮게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라임 펀드가 수익률이 처음에 좋았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주체 중에 하나가 대주주거든요. 대주주를 안 끼고 작전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지. 그러니까 주가를 기껏 올렸는데 대주주가 갑자기 주식을 던진다. 그러면 이게 작전이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주주가 개입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대주주가 보면 그 비즈니스가 거의 사양산업화되거나 끝난 회사들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대주주를 섭외하기가 좀 편해요. 대주주한테는 사실 대주주가 직접 작전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내가 당신의 회사에 주가를 올려서 내려서 갈 테니까 적당히 팔아라. 그냥 팔으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례금을 줄 테니 그냥 가만히만 있어라. 당신 회사 주가 지금 1,000원인데 올라갔다 내려와도 1,000원 아니냐.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제가 사례금으로 얼마를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대주주가 배신을 한다. 고가에서 주식을 던진다. 이러면 작전이 실패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낙치도 하고 심지어 살인사건도 나고 그러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선수가 요새는 좀 안... 요새는 요새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자나 리딩방이 많이 꼈어요. 기자가 왜 꼈아야 되냐면 주가를 그냥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잘 안 따라와요. 이게 왜 오르지? 그러고서 안 따라온단 말이에요. 주가를 어느 정도 올리고 나서 기사가 나가줘야 돼요. 이래서 오르는 거구나라는 게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주가가 막 오를 때 호재성 기사가 하나 나가면 개인들이 와 이거 진짜 호재가 있어서 오르는 거구나 그래갖고 쫙 붙으면 거기다 세력들이 팔고 나오는 기회를 주게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제일 극단적으로 기자가 그럼 기자는 그걸 왜 써주냐라고 했을 때 그냥 만나다 보니까 좋은 보도자료 하나 처리해달라고 해서 술이나 좀 얻어먹고 그냥 써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작전 세력에 개입해서 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실제로 거기서 몇 억의 돈을 받고 거기서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이 처벌을 받기도 했는데 이때 그 당시 그 기자는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거래도 했어요. 호재성 어떤 그런 보도자료를 쓰기 기사를 내보내기 한 5분 전에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사를 쓰고 난 다음에 한 2분 정도 후에 파는 방식 이런 식으로 본인이 직접 그런 불공정 거래를 했던 건데 이때 당시에 좀 있는데 갑자기 그때 근거문 조사국에 계신 분이 갑자기 오셨어요. 근거문 기자실에 있는데 잠깐 와보라고 그러다니 이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금융감독원에서 기자가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진짜 불공정 거래인 것 같은데 권 기자 보기 좀 어떠냐. 이 사람을 우리가 제재를 했을 때 혹시 기자들이 반발을 하거나 그러진 않겠냐. 그래서 수법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기자들 사회에서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여가지고 이런 분은 좀 처벌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내고 실제로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게 착전이라는 게 되게 취재해보고 싶잖아요. 무슨 일인지 알고 싶고. 그래서 좀 한번 접근을 해봤어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데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진짜 제가 저 혼자 청정한 척하고 정의로운 척하면서 그분들한테 접근하면 그분들이 안 껴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적당한 너무 심하지 않은 정도 수준의 보도자료는 써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래 봤다고요? 같이 골프도 치고 진짜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있으면 그럼 되게 위험한데? 그런데 그게 좀 열정 넘치는 시절 뭔가 좀 알아야 되겠다. 아, 초년병 때? 초년병보다는 조금 지나서인데 어쨌든 증건부에 가서 뭔가 좀 정의로운 보도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적을 알아야 나를 알 거 아니에요. 잠입 취재를 한 거네, 일종의. 그 사람들 작전하는 걸 취재하러 간 건 아니니까 뭔가 이제 취재한 풀을 넓히면서 이 세계를 좀 알고 싶어서 접근을 했었던 건데 그리고서 갔더니 진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술 마시다가 좀 친해지고 형님 동생하고 그러니까 그럼 권 기자도 좀 용돈벌이 좀 해야지 그러면서 어떤 종목 하나를 알려주더라고요. 날짜하고. 결국 저는 주식은 사지 않고 그걸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오릅니다. 올라간다고 했을 때? 네. 그게 사실 호재를 가지고 주가를 띄우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무슨 정보 언제 무슨 공시가 나올 거야. 언제 무슨 뉴스가 나올 거야. 이런 정보는 사실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호재가 미리 반영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호재의 주가가 반영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가장 확실한 정보는 수급 정보입니다. 그날 내가 살 거야. 그건 자기가 하면 되니까. 네. 정확하게 오릅니다. 그래서 용돈벌이 좀 해라 그러면서 했더니 그날 지나고 나서 잘 됐어? 그러면서 공기 잡고 고생 많은데 용돈 좀 써.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최근에는 그런 시세 조정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진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으로 다 감시를 하기 때문에 특정 계좌가 같이 움직이게 되면 한국거래소에 있는 시장 감시 파트에서 이상 종목으로 바로 지정을 해요. 뜨죠? 네. 그래가지고 증권사에 전화해가지고 거기 무슨 계좌 문제 있으니까 빨리 조치하세요. 안 그러면 니네가 문제야. 회원사인 증권사가 문제야. 빨리 조치해. 이렇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면 주식거래 단주거래 같은 거 있잖아요. 한두 주짜리 계속 틱으로 올려놓는다거나 아니면 허수 주문해가지고 고가에 주문해놨다가 올라오면 뺀다거나 이러면 바로 전화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면 문제됩니다. 이런 류의 시세 조정이 잘 안 먹혀요. 거기다가도 바로 뜨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소수 지점 이런 집중거래 종목 이런 거 뜨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그런 식의 시세 조정이 거의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좀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회사를 아예 인수하는 방식으로 많이 해요. 무자본 M&A인데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정도 회사가 있다 그러면 한 100억 정도 빌려서 해요. 한 120억 빌려가지고 한 100억 정도는 회사 인수하는 데 쓰고 한 20억 정도는 주가 띄우는 데 쓰고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고 예전에 좀 특이한 경우는 애널리스트하고 점심 먹기로 했는데 여의도에 무슨 IR 한다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더니 가서 어떤 회사가 엔터 회사인데 바이오 회사로 전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IR이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뭐 한다는데 아무것도 없길래 애널리스트한테 옛날 얘기니까. 이러면서 왜 이래서 왜 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양반들이 약간 농담 삼아서 이런 회사가 IR 선물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선물? 네. 선물이 뭐예요? 받았는데 그때 신세계 상품권 5만 원짜리 주더라고요.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옛날 얘기니까. 기념품으로 자사가 만드는 무슨 기념품이나 주는 건 외치만 조금 상품권은 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를 보면서 그리고 애널리스트 했던 얘기가 공 기자님 이런 회사가 아무 내용도 없어 보이지만 주가 탄력성은 굉장히 좋아요. 이런 거 한번 보시려고 그러면 이 회사 한번 유심히 보셔라. 주가 잘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회사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그냥 보고 있었죠. 문제가 좀 있는 회사라고 하니까. 계속 보고 있는데 그 회사를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뭐 한다 그래가지고 회사 소개할 게 있대서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대표이사나 임원들이 회사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이사 있을 때 여기 직원 몇 명이에요? 그랬더니 대표이사가 저희 한 서른 몇 명 됩니다. 그러더니 대표이사 화장실 갔을 때 다른 임원 같이 그 자리에 없었던 임원한테 회사 직원 몇 명 돼요? 그랬더니 한 20 몇 명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대표이사가 직원 수도 몰라? 몰라. 그러니까 대표이사하고 임원이 애들 다 몰라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회사구나 싶어서 계속 보고 있다가 이 회사가 그때 재료가 뭐였냐면 나스닥에 상장된 에이지 치료제 회사를 인수하겠다. 꽤 괜찮은 매력적인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취재를 해보니까 나스닥 상장사라는 곳이 페니페이퍼. 거의 상장 폐지 직전에 있는 원달러 이하에 있는. 페니, 페니. 일페니. 그래가지고 상폐 직전에 있는 회사였고 그 회사 직원도 아무도 없었고 연구개발진도 하나도 없는 그런 회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기사로 썼어요. 여기서 나스닥의 상장사를 인수해서 바이오 기업을 하겠다는 이런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인수하겠다는 회사를 알아보니까 거의 회사가 유명무시라는 회사더라. 라는 기사를 써서 그 회사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IR 갔던 그 회사. 그리고 내용 증명 날려오고 협박 당하고 엄청 욕을 먹었는데 나중에 주주들한테도 엄청 욕먹었어요. 그랬는데 이때 대주주가 자기가 유상증자 직접 참여와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런 것도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걱정됐죠. 아무리 페니페이퍼라도 특허를 사서 와서 여기서 뭘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까 거기가 진짜 그 1조 원에 뭐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하는 것처럼 마스크처럼. 그런데 저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인수하면 어떡하지? 진짜 인수하면서 바이오를 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다행히 그 회사 주주들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은 사례인데 결국은 몇 달 후에 대표이사가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패됐겠네요. 그 회사 상패? 상패됐죠. 그리고서 근데 상패가 이렇게 이런 회사들이 바로 상패가 잘 안 되는 게 일종의 쉘, 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조개가 있고 껍데기가 있고 속에 진주가 있고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보통 대주주가 망하기 전에 팔고 나갑니다. 그러면 또 다른 세력이 들어와서 이 상장사를 이용해서 또 작전을 해요. 그러니까 무자본 M&A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업을 같이 집어넣어서 여기 뭔가 있는 것처럼 꾸미고 주가를 올리고 그다음에 다시 팔고 나오고. 이런 식의 흐름들을 많이 보여요. 그리고 제가 아는 좀 큰 손 중에 작전주 투자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작전주만 따라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권 기자 참 발 널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분은 이분의 어떤 투자 원칙 중에 하나가 기업 재무제표를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우량한 회사에 투자를 내야 된다. 그리고 단기 투자를 하지 말고 장기 투자를 내야 된다. 이게 투자 원칙이에요. 작전주 투자를 하는데? 네. 그분의 어떤 얘기는 뭐냐면 작전주를 할 때 제일 문제가 작전을 하다가 주가가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형식적 요건을 못 갖춰서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작전이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작전을 하더라도 우량한 회사, 안망한 회사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라는 거는 작전주도 올랐다가 잘 안 되면 빼기도 하고 좀 길게 프로젝트를 잡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단타로 해서 조금 먹고 빠지고 조금 먹고 빠지고 하는 형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전 세력이 충분히 주가를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게 무슨 원칙이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골라준 방식을 이거 따라하라는 게 아니고 이거 따라도 못해요. 요새는 전환사체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리픽싱이라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리픽싱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환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주수가 확 늘어나요. 그럼 이게 일종의 전조 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주가를 떨어뜨려서 리픽싱을 해서 주가 주식을 확 늘려서 많은 주식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주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작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회사들 되게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되게 쓸데없는 얘기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게 지금 와서 의미가 좀 네오세미테크 얘기도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네오세미테크 상패됐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50분 돼서 권 기자가 굉장히 여러 가지 스타일의 해서는 안 될 매매,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을 취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나 권 기자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했는데 권순우 기자가 보기도 좀 그렇지만 성격이 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거. 한 번 걸리면 이제. 하여튼 열정이 넘쳐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 이게 요새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고 코로나 때문에 기업 구조 조정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회사를 인수하기도 편하고 문제가 있는 회사가 퇴출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껍데기로 남아있는 회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처럼 줄어드는 때가 아니라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일종의 휘발유가 뿌려진 것처럼 약간의 불씨만 더해져도 주가가 폭등하는 경우가 꽤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 정말 더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고 그리고 1월 달 넘어가고 결산, 회계감사 있잖아요. 이런 거 받기 시작하면 상패대는 회사에서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사실은 어쩌면 오늘, 내일, 모레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 중에 옥석을 좀 가리셔야 될 종목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를 넘기면 회계년도를 넘어가는 거고 그 회계년도 말에 재무제표를 픽스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 기자가 아주 타이믈리하게 시기에 적절한 주제를 갖고 오셨다고 생각되는 게 대부분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우령유 투자하시고 우리 주시장에 그런 종목들이라는 게 많지 않으니까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어쨌든 그런 종목들이라고 의심되어진다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 오늘, 내일, 모레 중에 뜰쳐보시고 그렇죠? 옥석을 가리지 마시고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아니, 좋은 주식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주식들 다 알아요. 보면 모르는 분도 많아요. 올해 처음 주식 투자한 분들은 아,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그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공시라는 게 우리 투자자들이 생각에는 야, 저게 다 걸러졌겠지 아니, 공공회, 감독기관 다 인정하는 공시니까 저거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아, 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권 기자는 워낙 선수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거지 주식 투자 올해 처음 했거나 일천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니, 회사가 상장회사 하면 검증받은 회사고 그 검증받은 회사가 공공에게 오피셜리 발표하는 걸 믿어야지 그럼 뭘 믿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또 그게 또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걱정이 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걸 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연말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머니투데이 방송에 권순우 기자와 함께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우리 권순우 기자가 아침 라이브 최고참이에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의 2년 동안 끝까지 지켜주시고 거의 결석도 없으신 권순우 기자님 연말인데 건강하시고 내년 첫째 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